렛츠핏살 릴베스틱! 안녕하세요! 렛츠입니다! 네, 일단 지금 추천 뮤직 페스티벌에 저희 게스트를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와,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학생분들을 가까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본인분들 못지않게 정말 응원을 저희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곡을 더 들려드리고 갈 건데요. 혹시, 땡큐베리머치 알아요? 근데, 우리 시작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땡큐베리머치를 외쳐주시는데 하나, 하나, 둘, 셋 땡큐베리머치 아웃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한 번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우리랑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 자, 시작해볼게요. 자, 벤스틱 먼저 자, 하나, 둘, 셋 땡큐베리머치 아웃 아, 너무 작아 여기 진짜 저기까지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재미가 재미가 확실히, 확실히 저기 끝까지 안보여 다시 다시 같이 자, 같이 자 하나, 둘, 셋 땡큐베리머치 아웃 감사합니다 노래 알죠? 다같이 불러요? 효과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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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날씨 이쪽 ு